한글자막 by 한효정 직접 경험한 건 없어요 오히려 좀 반대죠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아주 꼬마 시절을 빼놓고는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몸으로 싸워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이렇게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꾹꾹 참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영화에서 그런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런 거 보면 통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미 그 전에 이미 스타일은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춰서 각본이 쓰여지고 각본의 지문의 문체 같은 것도 거기 따라서 많이 달라요 복숭나의 것에 그 각본의 지문은 아주 짧고 거의 묘사가 상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문으로 툭툭 끊어지는 그런 문체고 올드버니는 조금은 더 문장도 길고 또 묘사도 상세한 편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 영화 완성됐을 때 어떤 스타일일 것이냐가 각본을 쓰는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서 문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영화를 보고 여러분이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카프카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몹시 좋아하고 카프카가 이 장면을 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초현실주의적이라든가 부조리하다든가 그런 장면들을 좋아하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읽으니까 그럴듯하네요 내일 깐누를 가는데 깐누에 가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 땜에서 누나의 손을 놓는 행동이 이 모든 이미지들의 근본이죠 누나를 살릴 수도 있었으나 놓아버린 행동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JSA에서는 발을 많이 썼죠 그래서 JSA 때 발을 많이 써서 하도 다리가 나온 상당히 많아서 다음의 어떤 영화는 손을 많이 찍는 영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좀 더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아버지와 딸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찬성은 안 하시겠지만 이해는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대답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화 속 등장인물의 행동이 항상 감독의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복숭낙에서는 그런 기분이 드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 영화는 그냥 기분이 어떤 영향을 받는 영화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영화이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관객들이 그러니까 정말 보고 나면 되게 피곤하고 몸이 몸이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영화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나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서 그냥 흘러가는 거를 멍하게 보고 있는 그런 영화는 별로 나는 무슨 재미를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편안한 휴식이 필요하면 찜질방을 가지 왜 걱정을 가나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영화를 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죠 그러나 그 지친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었죠 그게 문제예요 임상수 감독이 질문을 했나? 이외에 없었겠어요 그래서 임상수 감독의 말은 그거였어요 어차피 송강호 신하균, 최민식 위주태 이런 두 남자의 대결에 여자가 하나씩 더 있고 다 비슷한 구도다 이거죠 그런데 복수 나이가서 신하균은 아주 가난한 공장 노동자고 이 사람은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 명품을 걸치고 사는 부자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흥행을 하려고 그렇다는 거죠 아이고 참 그래서 한동안 좀 내가 정말 이 영화를 정말 좋아서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이 초창기에 있었지만 각본이 좀 다듬어지면서부터 그런 생각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이걸 좋아서 즐기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찍었어요 진짜로 비슷한데요 복수 나이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애착은 가요 내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딸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가난뱅이한테 시집간 딸 같아요 남편한테 맞고 사는 딸 같아요 하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영화를 그래서 좀 측근한 마음이 들어서 더 애착이 있죠 그런데 흥행이 반대였다면 또 올드보이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